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주의 설교 말씀 때 다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대가 지불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말은 대를 잇기 위해서 막내 아들을 10년이 넘게 기다리는 외로움을 감당했습니다 또 시아버지와 아이를 가지는 수치심을 감당했어요 죽음의 두려움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말은 그의 원하는 대로 유다 집안의 대를 잇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당당히 예수 그리스의 계보에 올라가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믿음의 대가가 지불될 때 하나님의 뜻도 또 온전한 축복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다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그것은 내가 부딪혀 보겠다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부딪혀 보겠다는 용기입니다 대학교 때 채플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에 채플이 있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곤 했습니다 그 채플에 한국의 유명한 북시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채플 반주자였어요 그 채플에서 제가 피아노의 반송을 했고 왜 제가 그 반주자리에 앉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찬송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피아노을 음찾다가 한 곡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로 저의 곡을 찾고 있는 후에 곡이 끝났습니다 정말 창피하고 등에서 식은 땀이 줄줄 흘렸어요 정말 정말恥ずかしくて 피아노이 비쩍이 나오기 때문에 恥ずかしい思い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왜 그만두겠다고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왜 그만두겠다고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때 마음은 아마 이건 또라인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끝까지 한번 해보자 용기를 뛰어넘은 오기였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용기가 합쳐지면 기적은 일어난다 그 일 이후로 반주 자리가 너무 넘쳐서 부족함 없이 졸업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다말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온 것일까요? 본문의 다말은 도쿠에 다말이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겠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은 너무나 막막하고 실패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가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그 시간을 준비했을까요? 만약 다말에게 부딪혀보겠다는 용기가 없었다면 포기했어도 백번은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말은 단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른 것이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본문을 보면 유다가 담보물을 가지고 온 다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을 보면 유다가 담보물을 가지고 온 다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다다 누구에게나 힘든 상황, 절망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아니,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딪혀보겠다는 용기로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못해, 안되나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いや, 나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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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진리 안에 서 있다면 이미 승리는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 번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부모님 비자, 일본 비자를 놓고 준비할 때였습니다 가족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흡족하게 찬성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한 명도 제가 이 일에 대하여 찬성해 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교회 목사님들 뿐이었어요 그 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님께 처음 받은 마음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님께 처음 받은 마음이 이것이었습니다 너 할 수 있겠니? 그때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불합격 통지서가 날라오니까 너무 속이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셨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저 혼자서만 하는 것 같아요 한참을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할 때에 단임 목사님으로부터 메일 한 통이 와있었어요 다시 해야지 망설이는 저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도전을 하면서 부모님의 비자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부모님께서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 비자는 사라졌어요 6,7년이 지난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가 했던 일들이 다 맞았다 만약 그때 일본 비자로 이곳에 오게 됐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축복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집 문제 또 가족 간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을 부모님이 아신 거예요 주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길은 정답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 길은 승리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마치 죽은 하나님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마치 혼자인 듯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마치 혼자인 듯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마치 혼자인 듯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일까요? 바로 믿음의 용기가 없는 사람일까요? 마사니 신고는 유익기의 난 사람일까요? 지금 3주째 계속해서 주의를 선포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 가정에 한 사람의 믿음의 용기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좌절해 있는데 내가 일어나야지 용기 내는 사람 우리 가정에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무릎 꿇어야지 용기 내는 사람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용기로 인해서 가정이 다 사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은 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로 일어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어떤 절망도 끌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십시오 진리안의 용기 있게 나아갔던 다말의 모습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용기로 기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